종로구가 오늘 연말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퇴근길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합니다. 상담소에서는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긴급 주거지원, 대출제도 정보 등 주거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이용 대상은 일과 시간 중 구청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와 저소득 종로구민입니다. 상담소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종로구청사 3층에서 운영됩니다. 상담은 오후 1시까지 사전 예약하면 되고, 예약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다 예약자 우선으로 진행됩니다.